arranged this ensemble 동료 아티스트의 노래나 춤을 나만의 느낌을 살려서 즉석으로 커버해주세요 우선 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몬스타의ir 선배님 반했어요 다 5 6 7 8 재밌죠 최애 파트가 운형 BRING BA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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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이 총이 KCT 선배님 Can u sing me? 그리고 마지막 이 엔딩도 제가 저 개인적으로 KCT 선배님 얘기 나왔었는데 태호가 태현 선배님 맨 처음에 벌스를 굉장히 잘했어요 아 진짜 노래를 커버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그쵸 갓세븐 님이 딱 이거 알아요 디테일 사려줘요 되게 기대하려고 아 앞에 앞에 여기 있어 딱 기대하고 5, 6, 7, 8 거기 도입부가 너무 강하게 진짜 저희 들으면서 뽑으시면 확 있어요 같이 활동 못했지만 갓세븐 선배님의 Not By The Movie 최근에 활동하셨잖아요 아 저희가 그걸 한번 5, 6, 7, 8 All the way I'm coming to the moon All the way I'm coming to the moon 아 여기까지 아 너무 멋있어 지금까지 저희는 방금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으신가요?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저희가 꼭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? 다음 팀 분들에게 민폐이 끼칠까봐 담아있어요? 아니 담아있어요 아 오케이 하하하 그만하세요 평소에 되게 존경하고 바라보면서 꿈꿔왔던 선배님들 같이 활동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희 다크비도 언젠가는 다른 후배분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둘, 셋, 멈춰! 컷! 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걸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분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좋아요 빙빙빙빙 빙빙빙 빙빙빙빙 빙빙빙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